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 중 절반 정도는 돌아올 생각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다만 군 복무기간 단축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임현택 의사협회장 당선인은 시민단체와 설전을 벌이는 등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형사고소를 당분간 미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벌 절차를 강행한다면 대화 분위기 형성에 방해되는 데다 병원에 남은 의대 교수를 자극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달 27일 이후 보름 넘게 정부의 처분 조치는 없었습니다. 의료계와의 대화 과정을 좀 더 지켜보면서 처분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전공의 사이에서도 복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정책 책임자 경지를 비롯해 노동환경 개선, 군의 간 보호기간 단축, 의료사고 면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당선인은 시민단체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총선 결과는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심판이라는 의료계를 향해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의료 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라 비판하자 임 당선인이 몰상식하다며 받아친 겁니다.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전공의협 비대위원장과도 갈등을 겪은 임 당선인의 좌충을 둔 행보에 대한약서에는 의협회장 당선인의 식경과 인식에 걱정이 앞선다며 우려에 입장을 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